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남친 주변에 있는 여자들 경계 안해도 되는지 삼각관계에 빠질만한 사람이 있는지 남친이 한눈팔 의지가 있는지 자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기 등장하는 이성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면 그리고 대입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주변에 여러분을 긴장시킬 만한 또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요 자 신중하게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남친 주변 자 여러분의 상대방 이성 주변에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되고 삼각관계로 발전할 만한 여자가 있는지 한번 이성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선택지는요 일단은 황금의 왕관을 쓴 여자가 있고요 황금의 목걸이를 이렇게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이고요 자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광대의 타로라고 합니다 일단은 모험에 뛰어든다 불안할지라도 자신이 땡기는 그런 선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타로예요 요 광대의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에요 자 이분은 좀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이게 이분의 연애의 모토라고 할까요 자우명이라고 할까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가 자 이분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고요 횃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카사노바의 타로라고 합니다 내 안에 사원을 세운다는 자 요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속을 모르겠다 이게 그분이에요 오는 여자 오는 이성들 가로막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가볍게 만남을 즐기실 거예요 여기 자 무너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축하를 상징하는 빵빠래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진지한 만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외에 다른 여자들과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성들에게 향한 관심을 열어두고 계시고요 자신 안에 사원을 세웠죠 꿍꿍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타로는요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황금의 왕관을 쓴 여인이 예 지금 여러분을 상징하고요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 소년 소년이요 황금의 목걸이를 예 여기 찾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그 예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황금과 황금이기 때문에 예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그분이세요 예 쉽게 여러분과는 어떻게 예 끊어낸다거나 자 이별을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카사노바 약간의 바람두기 기질이 있으며 다가오는 여자들은 내가 예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자 심각한 뭐 삼각관계가 될 만한 여자들이 이성이 이분 주변에 뭐 있다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다만 예 그 수많은 이성들이 여러분의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요 다툼의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예 이게 좀 이제 여러분이 오래 견디지 못해요 짜증이 나서 예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예 자 축하 이건 기쁨인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냥 눈앞에 기쁨에 취해서 아 좀 실망시킬 만한 행동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아 뭐 삼각관계나 뭐 이렇게 예 그런 분은 없는데 예 가볍게 그냥 예 만나는 그런 여자들 나한테 오는 사람 예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분의 마인드가 예 여러분을 많이 괴롭힐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사실 이렇게 아 요거 보여드려야 되나 예 다리가 끊어졌어요 예 요거는 조금 위기입니다 음 이분은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뭐 뭐 여사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가 예민한 거라고 예 얘기 주장하시겠지만 절대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예 이분 예 살짝 바람기 있어요 그게 아마 두 분 사이에 계속해서 자 위기로 예 작용하실 거고요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뭐 사귀거나 짱남이나 썸남의 관계가 예 어 초반이시라면 확실하게 뿌리 뽑고 가셔야 되고요 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셨다 그러면요 의외로 예 이분은 내 안에 사원을 세웠다 고집 그 행동을 그렇게 음 변화시킬 분은 아니세요 이 이게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요런 타로이기도 한데 아 여러분에게 좀처럼 집중을 하지 않는 이분이십니다 예 뭐 어쨌든 초반이시라면은 연애 초반이시라면은 확실히 뿌리 뽑고 가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분 주변에는 예 뭐 딱히 삼각관계나 위기의식을 느끼실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될 만한 사람 이성은 없겠지만 이분 마인드가 자체가 예 나한테 오는 사람 예 마다하지 않겠다는 예 고런 게 좀 있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전화해라 예 지금 전화해라 예 딱 보아하니 지금도 다른 여자랑 같이 있겠네요 전화와 통화하세요 긴장감 한번 자 심어주세요 너무 별것도 아니고 쉽게 쉽게 얘기하네요 상대방한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세요 지금 전화와 통화하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가볼게요 여러분의 이성 예 그 주변에는요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될 만한 예 여자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혹시라도 삼각관계가 될 만한 그런 라이벌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타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 요거는요 정말로 위기고 위기고 위기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믿음과 신뢰라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이게요 사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분은 아버지 진지하신 분이고 쉽게 마음을 돌릴만한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과 여러분과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실 분은 아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인데요 음 근데 거기에 살짝 반전이 있고요 위기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줄에 묶여 있어요 예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요거는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줄에 이렇게 묶여 있죠 예 자 그만큼요 예 아 신뢰가 예 두터운 만큼 이분이 억지로 자신의 막 내면을 억누르고 예 어떻게 보면은요 성실감 예 그 여러분을 배신하면 안된다는 예 그런 아 이건 좀 인위적인 상태예요 물론 예 사랑은 노력하는 거고 그죠 연인 사이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지킨다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아 아니에요 일부러 나를 막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황금의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긴장 타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분이 예 스스로를 막 억누르고 여러분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사랑을 예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오바해서 예 막 다른 여자들 다 끊어내고 있는데 이 타로는 스타의 타로입니다 기회를 암시하는 타로고요 자 죽음입니다 죽음 사신이고요 여기 조이라는 타로가 있어요 남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분 이분 지금 버텨내는 거 굉장히 힘드세요 바다 위에 망망대회 위에 땜목 하나 떠 있습니다 누군가 이분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 엄청 들이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냥감이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노력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여러분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예 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분 정말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아버지예요 절대 예 흔들리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만큼 자 이분도 어느정도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쓸데없이 다툼 여러분이 뭔가 예민하게 굴어서 이분과 다툰다 그러면 예 안되는 거예요 그런거 좀 주의해주세요 가뜩이나 예 지금 속이 시끄러운데 여러분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은 자 여기 이 호십탐탐 노리는 악마 악마같은 여자예요 이분을 낚아채 갈 겁니다 정말정말 긴장하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여자가 이분 주변에 이성이 많은게 아니에요 딱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엄청 들이대고 있고요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자가 문제예요 왜 또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이성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거는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킬러예요 킬러 괜히 예 그 뭐라 그러죠 잘 사귀는 사람 예 이렇게 주변에 끼어들어가지고 뺏어 뺏어놓고 그리고 바로 또 예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예 그냥 지금 두분만 뭐 짱남들든 썸남들든 제외가 됐든 그 두분만 예 다 깨놓고서 이거는 예 사랑 브레이커야 브레이커야 깨버린 시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분입니다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이 분이 여러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자 여러분도 예 열받지 마시고 예 이분한테 탓을 돌리지 마시고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 여러분도 노력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자 이분과 여러분의 상대방과 쓸데없는 다툼 버리지 마시고요 음 자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둘도 아니에요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회의 타로 스타 이분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어요 예 아 이 조언을 자 조금 명심해 주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아버지의 타로 예 정말 성실하시고 예 나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야 과거의 누군가를 고려해보라 과거의 누군가를 고려해보라 야 누구 과거의 뭘까요 자 좀 오래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죽음이죠 이제 악마예요 여기도 악마입니다 예 과거의 누군가를 고려해보라 확실히 지금 주변에 신경 쓰셔야 된 예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긴장도 치지 마세요 이거는요 예 빨간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주변에 자 이성이 있을까요 뭐 삼각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될 만큼 라이벌 구도를 이룰 자 그분은 그분과 만남을 이어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 여기요 키퍼스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예 어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실 겁니다 여기 캠이라는 자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구요 요게요 로맨스엔젤의 타로인데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로맨스엔젤에서 이렇게 캠이 예 두분은 잘 맞는거에요 잘 맞고 자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요 타로의 느낌 어떠신가요 요거는요 몽상을 나타냅니다 몽상 그리고 예 여기 남근을 든 악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독수리까지 나와준거에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예 악마와 독수리가 독수리는 라이벌 지금 여러분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 이분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잘 맞으면서 황금의 동전 영양가가 있다는 거구요 가면이 가면 자 그리고 황금의 타로 또 귀걸이에요 여기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역시 또 상승의 타로가 나아졌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타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은 느낌적인 느낌 오셨을 거예요 그냥 양다리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의 의미 그리고 상승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긴 해요 아마 여러분 몰래라고 이분들은 생각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악마고 이렇게 독수리로 표현될 만큼 강렬한 타로가 나아졌다는 건 어렴풋이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구요 자 그리고 황금의 타로가 이렇게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분을 쉽게 놓지 못해요 그만큼 많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화는 나실 거에요 그리고 눈치 채셨을 채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자 이렇게 확실한 타로가 눈치도 아마 이분들은 잘 속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모를 리가 있나요 이런 타로가 나아졌는데 여러분이 이분은 속이 불불 끌어올라서 끊어내려고 하시겠지만 그게 잘 안되요 왜냐면 이분들도 그만큼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상승의 타로 분명히 자기한테 득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구요 여러분은 그만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쉽게 놓지 못하구요 이분은 끊임없이 공상 몽상을 쫓는 분이시구요 이거는 양다리입니다 근데 양다리 라고 해서 여러분을 놓으려고 한다 밀당 여러분과의 잰다 그런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이 키워드 몽상 이상 예 어 몰래 만나고 예 뭐 약간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걸 좀 즐기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의 속은 아마 말이 아닐겁니다 뭐 그거야 뭐 당연한거겠죠 어 조언의 말씀드린다면요 케미 그리고 상승 황금 여러분을 놓을 수 없어요 선택하라고 강요를 딱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예 아마 더 끊어버릴 수는 없을거에요 왜냐면 이 독수리기 때문에 엮여있어요 아마 숨기고 여러분에게 충성하실겁니다 예 자 이 관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쓱 그 뭐라고 하죠 지나가는 말로 한번 던져주세요 자 그럼 이분이 좀 긴장하실거고 알아서 예 수의조절을 하실겁니다 예 조절을 이거는 이분은 조절을 시켜야 돼요 예 계속 막 나가게 하면 안됩니다 자 쓱 한번 예 지나가는 말로 적당히 해라 요거 음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조절이 되실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 가볼게요 잠시만요 더 밀어붙여라 예 더 밀어붙이세요 예 어디서 감히 그죠 예 양다리 예 뭐하는 예 안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 더 밀어붙여라 얘기해 주시고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탄기사 소식을 암시합니다 예 더 밀어붙여라 와 말탄기사의 소식 예 분명히 한번 체크하고 얘기하고 넘어가 주실 때입니다 예 자 제가 드리는 조언 참고해 주시고요 응원할게요 폭탑 폭탑 자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방 주변에 자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될만한 라이벌 이성이 있는지 혹시라도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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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로 발전될만한 그런 사람은 있는지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 구요 자 여기 예 요거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자 여러분밖에 없는 거고요 예 요게 해바라기가 떴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예 좋은 사랑 하실 거예요 예 뭐 여기 상승의 타로 있죠 예 해바라기 그리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분한테는 여기 이렇게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 예 여러분만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지금 벅차요 여러분은 좋아합니다 황금의 타로 여자가요 이렇게 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곰이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사냥감 사냥꾼이 있어요 자 부담감을 암시하는 타로고요 여러분이 무섭대요 이분은 예 여러분만으로도 벅차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잘 모르시는 분 예 여기 예 여자가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있고요 여자가 또 남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예 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아 진짜 내가 너무 너무 네가 좋은데 난 진짜 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이 연애가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예 좀 수동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는대로 예 좀 끌려가겠다 그런 예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잘 몰라요 힘들대요 벅차대요 자 여러분만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벅찬 분이시고 해바라기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다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많은 석상들 보이시나요 자 이분은 인기인이시고요 능력자시고요 주변에 여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자가 많은 겁니다 주변에 그냥 뭐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분 주변에 이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여러분만으로도 이분은 지금 벅차서 헐레벌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 해바라기 타로 있고 상승의 타로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고 예 조금 자신을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분들은 아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조금 예 조금 아리까리 합니다만 순해보라고 할까요 예 답답한 분이시긴 해요 여러분 속이 아마 터져버릴 것 같으실 거예요 여러가지 의미에서 근데요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예 그런 음 뜻에서의 속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뭐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런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모르나 내 마음 왜 이렇게 모르나 여러분 아주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도요 예 이 질문 자체가 이 여러분께 상대방 주변에 라이벌이 될 만한 여자가 있을까요 예 삼각관계나 예 이분의 의지는 있을지 뭐 그런거였죠 예 그런게 전혀 없어요 자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예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이 답답이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끌어드릴까 뭐 그거예요 예 예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난 잘 모르니까 네가 나를 좀 어떻게 해주면 내가 좀 맞춰줄게 좀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니 라고 계속 여러분만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성도 많을 거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분 자체가 그럴 의지가 빵프로 전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워낙 눈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성들이 여자들이 뭐 뭐 이렇게 약간 수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해도요 몰라요 끔뻑끔뻑 그게 무슨 걸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눈치챌 수 있는 만한 그런 센스 넘치는 분도 아니시고요 제가 조금 디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믿음만은 확실하시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예 변신하시래요 그게 뭐냐면요 예 이분한테 예 조금 적극적으로 예 여러분이 먼저 대시를 하시고 리드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은 뭐 토요일날 만나서 영화관을 영화를 보러 갈지 카페에 갈지 밥을 먹으러 갈지 이런 거 이분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고민이고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연애를 이끌어 가세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변덕의 타로 달의 타로 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이 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실 분이세요 변덕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건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어 알았어 하고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알았어 하고 하실 분이세요 고민이 너무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확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요 연애 여러분이 손이 많이 갈 거예요 자잘자잘한 것까지 어디에서 만나고 언제 만나서 뭐를 하고 자 요런 게 예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그런 고민거리와 숙제를 아마 안겨주시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좀 다른 연애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난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거 먹자 여기 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자 이분이 뭐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다 이런 건 그냥 빵 프로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끌어주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게 어떨까요 타로가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응원함 응원드릴게요 자 폭탑 폭탑